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청상을 향한 바람 창풍입니다. 자 벌써 우리는 이 2020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과학 1 씹어 먹기 벌써 세 번째 씹어 먹기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씹어 먹기 우리는 이 왈란이냐를 정리했고 두 번째는 바로 태풍 오른쪽 위안바너 시계방향 자 이렇게 장풍이가 씹어 먹기를 공개 특강으로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구과학 1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간 배분을 좀 더 활용적으로 하기 위한 조금 더 문제를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한다는 것 이것이 씹어 먹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렇게 이동 중에 우리가 강의를 볼 때 한 2, 30분 내외로 좀 더 간결한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공개 특강 씹어 먹기를 좀 더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장풍이가 이런 공개 특강을 씹어 먹기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은요 각각의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습득을 해서 문제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을 키워보는데 그 씹어 먹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풍마이들이 조회수가 높아요. 정말 장풍이가 씹어 먹기를 기분 좋게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동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댓글 아 댓글 좋아요. 장풍이가 이 댓글 그 댓글의 밑에 이제 답글을 다 다는데 그 댓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풍이가 직접 다 답글을 달고 있는데 정말 좀 보람차고 우리 풍마이들이 좀 더 지급과학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들 때마다 굉장히 장풍이가 막 신이 납니다. 자 오늘도 한번 이 세 번째 씹어 먹기 신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한 번은 정리해 줘야 되는 내용이죠. 바로 세 번째 씹어 먹기 전리입니다. 자 우리가 수능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전리 무엇이냐면 뭐 요 판상절리라는 것과 그리고 주상절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사실 이 전리라고 하는 것은 암석의 틈을 얘기하지요. 이 전리를 통해서 화학적 풍화가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것 이 전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수능에 매년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부분 바로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한반도! 이 아름다운 한반도를 한방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장풍이는 EBS 연계 교재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문제 등에 나와있는 각각의 우리나라의 명소를 여기에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 명소들 얘들아 캡쳐를 떠. 알겠니? 캡쳐 딱 떠서 그 명소만 계속 보는 거야. 뭔지 알지? 이 아름다운 한반도는 사실 외워야 되잖아. 그치? 근데 외우기 싫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꾸 봐야 돼. 이 아름다운 한반도 부분은 살짝 그래요. 분명히 외워야 되거든. 한 문제 나오니까 알아. 다들 알아. 한 문제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 그치?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 되겠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 한번 마음 굳세게 먹고 이 아름다운 한반도 끝을 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한반도 전리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우리 기출문제에 대한 키워드부터 보면서 어떠한 문제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육각기둥의 모양 뭐야? 주상절리. 육각기둥의 모양 뭐야? 주상절리. 주상절리 나와요. 됩니까? 그런데 얘들아 총석정이라던가 화적연 이렇게 주질명소가 그림에 관해서 이번 EBS 수능 특강에도 하나 나오죠. 그치? 총석정. 됩니까? 또한 층상으로 벗겨진 전리 층상으로 벗겨진 전리 그리고 기둥 모양의 전리 무엇입니까? 똑같은 폭포인데 층상, 판상이고 이건 주상절리죠. 판상절리와 주상절리 자 판상절리에서 많이 나오는 건 얘는 심성암 그리고 이어 주상절리에서 많이 나오는 거 얘는 화산암 화산암 화산암은 현무암 심성암은 화강암 되니? 그리고 얘네들은 압력 감소 얘네들은 냉각속도가 빨라요. 수축 되니? 급냉수축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또한 이거 봐봐 화강암 판상절리 그리고 주상절리가 나옵니다. 판상절리 주상절리 화강암 암석의 생성 깊이 심성암 이렇게 전리에 관한 내용 사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암기를 하면 3점짜리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3점 하나에 등급이 나눠질 수도 있죠. 맞아? 그래. 자 또 어떤 문제? 주상절리 나오죠. 층리 나오면 얘들아 얘는 뭐야? 퇴적암입니다. 그죠? 똑같은 코끼리바위 코끼리바위인데 주상절리 얘는 층리예요. 되니? 얘네들을 비교하는 문제 또한 판상절리 나와요. 여기 주상절리입니다. 여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사인암이 나왔는데 이 화강암은 무엇입니까? 심성암이니까 무슨 전리? 판상절리 되니? 판상 탁 주상 탁 나오면 팍 나오면 팍 맞춰줘야 돼. 이런 문제는 외우면 정확하게 10초 안에 문제 풉니다. 우리는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우리는 천체 파트의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요령껏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체 파트는 장풍이가 맨 마지막 씹어먹기로 또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노하우도 알려드립니다. 계속 시리즈가 나갈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얘들아 주상절리 한탄강 주상절리 신생대 화산암이지요. 되니? 또한 주상절리 제주도는 얘들아 현무암 지형입니다. 맞습니까? 화산암 지형인데 주상절리 나왔지요. 용암동굴 나왔지요. 하지만 얘들아 응회암층 이거 기억해줘야 되겠죠. 수월봉은 바로 응회암 퇴적암층입니다. 맞습니까? 층리가 발달되어 있지요. 용암이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바로 뭐 나와야 돼? 주상절리 주상절리와 판상절리는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그리고 판의 모양으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주상절리와 판상절리가 툭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자 또 보자. 육각형 다각형 모양의 뭐야? 주상절리 주상절리 급격히 냉각수축 즉 나오는 용어들의 패턴이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패턴만 잘 정리하면 이러한 아름다운 한반도 문제는 10초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되니? 육각기둥이 뭐야? 뭐야? 주상절리 냉각수축 되니? 압력 감소로 일한 건 뭐니? 바로 판상절리 되니? 자 또 한 봅시다 얘들아 만장굴 나오고요 주상절리도 나옵니다. 백령동굴은 석해동굴이지요 석해동굴 하면서 고생대 나와야 됩니다. 전라북도 그리고 격포 채석강 이것도 얘들아 퇴적암지형이지요 주상절리입니다. 나와요. 또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얘들아 이런 풍화작용이 같이 연결되어서 시험문제에 자주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되니? 주상절리 나와있지요 백령동은 뭐야? 백령동은 변성암지형입니다. 이렇게 장풍이처럼 얘들아 다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북한산의 인수복 뭐니? 얘는 심성암지형 판상절리지요. 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아름다운 한반도가 도대체 얼마나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2015년부터 3월부터 4월 9월 9월 교육청에다가 수능에다가 아이고 2019년도 학년도 수능 9번까지 그리고 당연히 올해도 아름다운 한반도는 분명히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범위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놓치느냐 이거지요. 외우면 되는데 이 암기는 반복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한반도는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어떠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암기야 된다는 것이고 그 암기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용어들을 한번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산암 지형과 심성암 지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들이 꼭 봐야 줘야 될 것은 장풍이의 캐스트 중에서요 이 화산암 지형 즉 화성암 지형과 퇴적암 지형과 변성암 지형에 암기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암 지형은 제주도 울릉도 도억도가 있어요. 전원지형 한탄강 백두산서 있지요 이런 암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 화 중 심 이러한 암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암기법도 꼭 활용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갑니다. 화산암은요 주상절리 왜요? 화산 불출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보기가 뭔지 알어? 이 주상절리는요 화산암 지형이야. 판상절리는요 심성암 지형이야. 그래서 이런 보기가 출제가 된다? 화산알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주상절리예요. 얘는 화산알동이라고 할 수가 없지. 화산알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뿜어져 나와서 용암이 흘러야 되는 거야. 용암이 흘러가면서 얘네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냉각이 되었어. 냉각이 되어서 어떻게 돼? 웃자. 수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형 모양의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가 만들어진 거죠. 얘는 판상절리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지하 깊은 곳에서 심성암이 만들어집니다. 천 천이 굳었어요. 그래서 이런 화산암 지형은 바로 미세합니다. 세립질 판상절리는 조립질이라고 하는 거지. 심성암 지형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서서히 서서히 융기합니다. 솟아오르면서 어떻게 풍화 침식을 받은 거야. 얘는 냉각되면서 수축한 거고 얘는 풍화 침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압력이 약해진다는 거 그렇습니다. 압력과 관련된 거야. 얘는 냉각에 의한 수축이고 얘는 압력이 약해지면서 부피가 팽창한 거예요. 얘네 둘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주상절리는 대부분 현무암 지형 즉 화산암 지형이고 판상절리는 심성암 지형이라는 것. 맞네? 그래서 이 화산암 지형의 분포를 보시면 자 지금부터 우리 풍만이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빨리 캡처 떠주시기 바랍니다. 캡처 뭔지 알어? 캡처 찰칵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화산암 지형과 심성암 지형이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그리고 EBS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신생대 우리 대부분 얘들아 화산암 지형은 신생대 말고도 다 있지 있는데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화산암 지형은 신생대 때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제주도 울릉도 도 억도가 있어요. 철원지요. 한탄강 백두산도 있지요. 총석정 경기도 연천군 제인폭포도 있습니다. 대니 이런 것도 전부 다 화산암 지형 EBS에 나와 있는 것까지 명소까지 다 적은 것입니다. 또한 중생대 심성암지 어떻게 해요? 중심 신화 중심 이렇게 외웠었지요. 설악산 북한산 오대산 분암산 도방산 수랑산 이랑산 문둥산 관악산 이러한 지형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중생대 심성암 지형을 빨리 떠올려야 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문제의 이러한 장소가 나오면 바로 중생대 심성암이구나 신생대 화산암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화산암 지형 화성암 지형을 한 방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제주도의 주상절리 같은 것 그리고 삼방산 종상화산 앞으로 해도 삼방산 뒤로 해도 삼방산 삼방삼방 성산일출봉 응회구 응회구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응회구 당첨을 동굴은 어떤 특징이냐면 종유석과 석순이 있어요. 종유석과 석순이 있다는 것 당첨을 동굴 퇴적암입니다. 우리가 퇴적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퇴적구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요. 퇴적구조 같은 거 점이층리라던가 사측리 연은 그리고 건열까지 그런 퇴적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층의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 퇴적암 지형에 대한 분포도 완벽하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캡처 이게 좀 그런가 너무 좀 아재 같지? 너희들처럼 이런 거 해줘야 되나? 캡처해 주세요. 자세히 보시면 되나 석해동굴은 전부 다 고생대야. 되니? 대부분 석해동굴은 고생대입니다. 그리고 석해동굴하고 용암동굴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중생대입니다. 뭐 덕명리 덕명리 같은 경우는 공룡 발자국이 있잖아. 그치? 공룡 발자국이 있으니까 중생대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한반도랑 또 표준하석과 시상하석이 같이 연결돼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스월봉입니다. 제주도는 신생대야. 알겠니? 경북 포항의 이암층이라고 이 EBS 교재에 나와있지요? 신생대 퇴적암층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되니? 포항에 있는 이암층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또한 마이산입니다. 마이산 마이산에 뭐가 많아? 다 소니 여감이죠. 여감. 그래서 귀처럼 생겼다. 말귀처럼 생겼다 해서 마이산. 되니? 내산. 다른 사람 사는 면 유어산. 우리들 사는 아워산이죠. 진안의 마이산. 부안의 채석강. 유문암에 있는 주상절리 부안 적벽강. 얘들아 전부 다 암석에 대한 백화점이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덕명리 해안에 얘들아 공룡 발자국. 얘는 육성층. 되니? 그래서 공룡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 살았잖아요. 그치? 바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보기도 많았고요. 자 변성암 지형의 분포입니다. 자 이것도 전부 다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캡처. 그래서 한반도의 변성암 지형은 대부분 선칸부리아 시대. 그래서 변 선 간부 외워주시고 변성 간부 그리고 지리산 있습니다. 지리산 그리고 인천대 이작도 거군산군도 말도해안 됩니까? 명지계곡의 콩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태백산 소백산도 있고요. 됩니까? 이거 전부 다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다 외우면 외우는 게 힘들어. 알아. 근데 반복해서 좀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캡처 뜨라는 거야. 이동 중에 버스 안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되니?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하면 한 문제를 맞힐 수가 있다라는 것 간단하잖아. 암기하면 맞춥니다. 자 그렇다면 백령도 스콕구조 이런 지질구조 스콕이라던가 정단층 역단층이 있었죠. 정단층은 양쪽으로 자바 등격 장력 자운 상반에 자운 되는 것 되니? 역단층은 업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단층이라는 구조도 우리가 살펴보면 얘들아 이런 단층이 있었다고 이렇게 상반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상반 우리가 이렇게 그었을 때 각이 큰 게 상반이지 그치?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 뭐라고 그래? 정단층이라고 하는 거지 정단층 됩니까? 정단층 되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었을 때 얘들아 이쪽이 상반이야 이쪽이 위쪽 여기 상반 이게 하반이라고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 있다 그래서 양쪽으로 잡아당겨 장력 자운 상반이 자운 얘네들은 정단층이죠. 정단층 이렇게 지질구조도 꼼꼼하게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습곡은 뭘 받았어? 횡압역 역단층과 습곡은 횡압역 정단층은 장력 장력 잡아당겨 자운 이렇게 암기법이 있었습니다. 많이 변성암 지형도 꼭 외워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이건 2019학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9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채석강 퇴조감 나와야 되고요. 평창 자 백령동굴 무엇입니까? 이거는 석회동굴 언제야? 고생대 제주도 만장굴입니다. 만장굴은 용암동굴이죠. 용암동굴 언제야? 신생대 울릉도입니다. 신생대 주상절리대 무엇이야? 화산암 지형이죠. 그렇다면 가에서는 측리가 관찰됩니까? 오케이 좋아요. 얘는 퇴조감 지형입니다. 그죠? 퇴조감 지형이라는 걸 알아야지 기억 이걸 풀 거 아니야. 퇴조감 지형이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측리가 관찰되는지 얘들아 이게 바로 염리가 관찰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외우면 10초 안에 문제 풀려요. 외우자 외워주세요. 제발요. 한 문제에 좀 맞춰주세요. 애원합니다. 부탁드려요. 나는 석회암지대 그렇다면 석회동굴이라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대부분 강원도에 있는 동굴은 석회동굴. 나와다는 모두 지하수의 나와다 이건 아니잖아. 얘들아 얘는 화산지형이잖아. 얘는 지하수의 용의작용이 아니지요. 얘는 지하수의 용의작용이고. 되니? 다와라를 구성하는 암석은 모두 신생대 알아야 문제를 풀지. 맞니? 라의 주상절리는 용암이 급격히 냉각수축. 용암이 급격히 냉각수축. 주상절리. 나오죠? 답은 3번입니다. 되니? 자. 장풍이의 이 씹어먹기 강의의 특징은 자. 이와 관련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를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제를 좀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여기 나와 있는 아름다운 한반도 중에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보기가 있는 이러한 문제를 압축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제를 봐주시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수능 특강 2점짜리 수능 테스트의 54페이지 1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12번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정선의 총석 정도 총석 정도 꼭 기억해 주세요. 총석 정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총석 정도 딱 보자마자 바로 뭐가 나와야 돼? 주상절리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주상절리 나옵시다. 주상절리 나오면 신생대 화사람 나와야 되고 주상절리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풍마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핵심 키워드가 뭐야? 냉각 수축. 알겠니? 냉각 수축. 그렇다면 기억. 과거에 비해 해수면이 낮아졌다. 자. 우리 기억 보기를 꼭 기억합시다. 해수면이 낮아졌다. 이건 얘들아 뭐냐면 융기했다는 거야. 융기. 융기. 해니? 이 해수면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융기가 되었다. 라는 거거든. 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얘는 단구야. 단구. 해안 단구. 하한 단구. 대니? 이 해안 단구. 하한 단구가 얘들아 해수면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침강. 이 융기와 침강은 얘들아 이런 단구라던가 단구라던가 아니면 다도에라던가 대니? 리아스식 해안 피오르드 이런 것들이 얘들아 이런 해수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상절리는요. 우리 풍마이드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기억보기를 넣은 거란 말이야. 얘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대니? 해수면이 낮아졌다. 높아졌다는 단구라던가 다도에라던가 리아스식 피오르드 이런 걸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지 주상절리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단 말이야. 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데 끊을 때 없이 관련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왜? 얇게 공부해서 그렇죠. 맞니? 기억보기 신경 써주세요. 다음 화산활동에 용암이 표출되었다. 맞잖아. 니은 맞아요. 대니? 그리고 심한 습곡작용은 뭐야? 변성암이지. 이거 뭐야? 화산암이잖아. 답은 니은이에요. 대니? 10초 안에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또 보자. 자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3점짜리 4번 문제 볼게요. 자 용암이 급격히 냉각하는 과정에서 용암이 급격하게 냉각한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주상절리 나와야지. 맞니? 바로 주상절리 떠올랐습니까? 오케이. 주상절리다. 기억 맞잖아요. 그죠? 기억보기 맞습니다. 주상절리다. 맞아요. 자 니은 육각기둥 사이의 틈은 아래에 내려갈수록 넓어진다. 야 니은 보기 좋다. 육각기둥의 육각기둥의 사이의 틈은 틈 틈 얘네들이 굳을 때 얘들아 요렇게 굳을까? 아니면 요렇게 굳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틈과 틈 사이가 멀어지느냐 틈과 틈 사이가 가까워지느냐 다시 말하면 요렇게 냉각수축이 될까 요렇게 냉각수축이 될까를 물어보는 거야. 자세히 생각해 봐. 타고력을 발휘시켜봐. 이 주상절리는요. 급격하게 냉각수축되는 거야.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냉각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생각해 봐. 여기 위쪽은 얘들아 표면이라고 표면 즉 지표면으로 분출됐기 때문에 요 위쪽은요 더 차갑지 그렇지 위쪽이 냉각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야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냉각속도가 속도가 느리지 그러니까 요렇게 냉각되는 게 역시 아니라 어떻게 된다? 요렇게 냉각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육각기둥 사이의 틈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틈이 어떻게 돼? 좁아지는 거지. 유치해낼 수 있겠습니까? 미음보기 잘 정리해 주세요. 육각기둥의 모양은 화강암 지형이 아니지요? 함무암 지형입니다. 맞니? 화산암 지형이니까요. 맞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자 58페이지에 3점짜리 7번 문제 보겠습니다. 58페이지 넘어가요.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세 지역에서 관찰된 지질구조입니다. 자 가부터 봅시다. 그림 보고 우리 후배들이 빨리빨리 알아맞혀야 돼. 가가 뭐야? 자 가 그림 봐봐. 뭐야? 주상전리 나와야 된다. 탁탁 튀어 나와야 됩니다. 자 나는 무엇입니까? 어 나가 뭐지? 이렇게 하면 벌써 늦어. 알겠니? 자 휘었지. 습곡. 맞습니까? 자 단은 무엇입니까? 단은 보았을 때 얘들아 판. 옆으로 넓게 벌려져 있는 판상전리. 그림을 보고 빨리빨리 알아맞혀야 됩니다. 자 그럼 갑시다. 첫 번째 자 주된 형성 요인이 아 외부 압력이 변화인가? 자 압력이잖아. 습곡은 뭐야? 횡압력. 판상전리 압력이 변하지 않아. 압력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부피 팽창. 얘네들은 압력과 관련되었지만 얘는 압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냉각 수축이지요. 그러니까 아니요. A가 주상전리야. 두 번째 형성 과정에서 풍화작용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풍화작용. 그렇습니다. 얘가 얘들아 풍화작용 받은 거 아니야. 윤기되면서 깎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풍화작용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얘가 얘들아 뭐가 되니? B가 되는 거야. 얘가 C가 되는 거야. 정리돼? 그러면 까는 A에 해당합니다. 좋아요. B에서는 향사구조. 그렇습니다. 습곡이니까 얘들아. 울쩍 튀어나온 부분 뭐야? 배사. 아래쪽으로 슬쩍 들어간 건 뭐야? 향사. C에서는 전리면을 따라 풍화작용이 활발한다. 그렇습니다. 전리면을 따라서 면을 따라서 전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틈이라고. 그러니까 풍화작용이 활발하지. 아니? 답은 기영이의 디귿 5번입니다. 빨리 풀 수 있겠어? 또 가자. 또 가자. 난 우리 풍마니들이 이런 씹어먹기 보면서 좀 지구과학에 재미있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나. 재미가 없을 이유가 뭐가 있니? 우리가 이거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실력이 쌓아진다라는 느낌이 받잖아. 그 재미가 없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하지만 우리 풍마니들 듣고 끝내면 안 돼. 알겠어? 듣고 끝낸다는 것은 똥을 샀는데 안 닦은 거야. 어? 이게 찝찝하지? 그래. 듣고 끝내면 안 돼. 듣고 얘들아 복습해야 돼. 비대까지 사용해주세요. 건조까지. 와 이렇게. 자 9번 갈게요. 59. 베이지 3점짜리 9번. 자 이게 나옵니다. 연천군 제인폭포가 나와죠. 제인폭포. 자 가. 가는 제인폭포가 나와요. 제인폭포. 자 나는 자 무엇이 나오냐면 얘들아 검용소라는 게 나옵니다. 검용소 얘들아. 검용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검용소가 저어진다냐면 이게 용이 올라간다고 해서 검용소야. 그래서 여기 검용소는 한강의 발원지가 됩니다. 한강의 발원지. 자 제인폭포가 검용소가 있는데 밑에 내 그림을 잘 보세요. 북쪽에서 흘려나온 작은 해천이 주상전리벽. 주상전리 나왔네. 주상전리벽 나왔고 한강의 발원지로 지하수가 석회암 틈을 타서 지표를 따라 뭐야? 석회암 틈을 따라 석회동굴이 만들어질 배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의 암석은 용암이 빠르게 냉각대 형성되었습니까? 빠르게 냉각대 형성되었다. 그래 냉각수축 맞잖아. 기억 맞아요. 미은 나의 암석에는 고사리와 석이가 어떻게 발견돼. 얘들아 고사리와서 생각해봐. 고사리는 어디 살아? 습하고 육지살. 육지. 햇빛 접는 축축한 놈. 그렇지? 여러분들 발가락 사이사이. 이런 데 있잖아. 어둠고 칙칙한데. 그렇지? 고사리는 어디 사니? 육지 살아요. 우리의 석회암 지형은요. 대부분 어디서 퇴적되니? 바다에서. 대부분 바다에서 퇴적돼요. 바다에서 퇴적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고사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화석이. 미은보기 체크해 주시고요. 구성 암석의 나이는 가가 나보다. 많다. 가가 나보다. 자 우리 대부분 얘들아 주상절리는 언제야? 가가 나보다 많다. 자 아까 주상절리는 언제라고요? 신생대. 대부분 신생대란 말이야. 알겠네? 자 석회동구에 아까 전에 장풍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생대라고.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적죠. 답은 기억입니다.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조금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또. 61페이지 3점짜리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건 애들은 암석의 순환인데요. 암석의 순환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14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들은 암석의 순환에 관한 문제인데. 우선 XYZ가 뭔지 봐야 된다고. XYZ가 무엇인지 보자. 자 X는요. 무엇이 되어서 퇴적물이 됩니다. 마그마가 굳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화성암이 되는 거지. 자 느낌 나와. 자 다음 Y봅니다. 자 퇴적물이 굳어서 무엇이 됩니까? 퇴적암이 되는 거지. Y는 퇴적암이 돼. 자 느낌 나옵니까? 자 나머지 얘네들은 무엇입니까? 변성암이고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X에서 얘들아 퇴적물이 될 때 기억은 뭐야? 기억. 기억. 기억은 풍화침식이겠죠? 응 풍화침식. 풍화침식을 받아서 퇴적물이 되는 거잖아. 맞아. 자 또한 니은은 무엇입니까? 퇴적물이 뭐가 되는 거야? 퇴적암이 되기 위해서는 퇴적작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퇴적암이 얘들아. 마그마가 됩니다. 즉 변성암이 되기 위해서. 지가 변성암이야. 변성암 되기 위해서는 봤더니 디귿이 무슨 작용이야? 변성작용이죠. 네. 그렇다면 설악산의 판상절리는 설악산의 판상절리는 풍화침식이 기세를 납니까? 아니요. 맞아? 설악산의 판상절리는 풍화침식이 기세를 납니까? 이거 헷갈리지 말란 말이야. 설악산의 판상절리는 화산활동. 설악산의 판상절리는 화산활동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화산활동은 현무암. 즉 화산암에서. 화산활동은 화산암이야. 판상절리는 압력 감소로 부피 팽창. 되니? 풍화침식작용에 의해서 기억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기억보기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니? 기억보기.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보기. 우리 꿈아이들 꼭 좀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돼. 기억해달라고 하는 보기는요. 꼭 한번 더 봐야 돼. 변산반도 회원의 발달한 증리는? 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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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리 뭐야? 쾌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쾌적작용. 증리. 쾌적작용. 선탄부려 시대의 편밤에 발달한 염리는. 염리. 염리. 변성작용. 염리. 증리는 쾌적작용. 염리는 변성작용. 맞아. 자, 이제는 수능완성책 보자. 자, 수능완성책 페이지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닮은 꼴 문제부터 볼게요. 자, 장풍이가 공개특강이니만큼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꿈아이들은 꼭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야 늘어. 지나가면서 얘들아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보고 하란 말이야.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주세요. 짜투리. 똥 쌀 때 있지? 뭐하니? 힘줘요. 힘줄 때 뭐해? 봐. 가끔가다가 얘들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똥 쌀 때 뭐 보면 자꾸자꾸. 똥 쌀 때 뭐 보면 변비 걸린다. 아휴, 미안하. 변비가 왜 걸려? 선생님은 진짜 똥 쌀 때 내가 그 시간이 제일 아까워. 얘들아 제발. 똥 쌀 때 스마트폰으로 오락하지 말겠니? 오락하지 마 제발. 내가 알아 그거를. 선생님은 일부러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이거는 그건 내가 어떤 나의 철칙이야. 똥 쌀 때 스마트폰을 절대 보지 않는다. 뭘 봐야 되나? 사전이라도 봐요. 사전. 진짜. 스마트폰 확 집어넣고 가슴 확 핸드폰 하지 마. 차라리 이거 봐. 공개특강 알겠니? 이거 씹어먹기 들으세요. 자, 닮은 걸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영수가 화성암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두 지질명토를 답사한 후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가가 무엇입니까? 자, 기억 보니까 얘들아. 기억. 기억을 보니까 암석의 색이 어둡고 기둥 모양으로 갈라져 있대요. 이거 뭐야? 화산암 지형이지. 화산암. 현무암이잖아. 어둡고. 현무암. 현무암. 자, 니은. 암석의 색이 밝고 수평 방향으로 갈라진 틈이 있다. 수평 방향으로 갈라진 틈이 있다. 판상절리. 얘는 뭐야? 화강암이겠죠. 그러면 가는 판상절리. 가는 판상절리. 이거랑 같고. 나는 주상절리. 이거랑 같죠. 맞니? 그러면 기억은 나의. 기억은 나의 암석의 특징입니다. 맞아요. 자,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의 입자의 크기는. 자, 얘는 현무암이기 때문에 뭐야? 세립질. 미세하다 세립질. 얘는 클 조자를 써서 조립질. 얘는 조립질. 맞아요. 가가 나보다. 가가 나보다 크죠. 구성광물 중 밝은 색을 띠는 광물의 함량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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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다 작아요. 그죠? 화강암이 훨씬 더 많죠. 네, 네. 화강암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억이에요. 한 번이야. 네, 네. 세립질 조립질도 기억해 주시고요. 오케이. 다음. 자, 오른쪽에 있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3번 문제. 자, 제주도 지삿개. 제주도 나오면 무조건 현무암지형. 그렇습니다. 수월봉만 빼고. 자, 지삿개. 무엇입니까? 가는. 주상절리네요. 주상절리. 자, 제주도 나오면 주상절리. 화산암지형 하면서. 뭐야? 신화. 신생대. 그리고 나는요.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나오면 무엇이 나옵니까? 판상절리 나와야 되겠지요. 심성암지형이니까 뭐야? 중심. 중생대.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알겠니? 그렇다면. 가인은 주상절리가. 나인은 사측리. 깜짝 놀랬는데. 사측리가 왜 나와. 그치? 판상절리. 사측리는 퇴적지형이죠. 퇴적지형. 자, 주요암석의 형성 시기는 가가 나보다 늦다. 가가 나보다 늦다. 맞죠? 니은 맞아요. 다음. 주요암석 형성 당시의 압력 조건은 가가. 자, 주요암석의 보기야. 디귿. 압력 조건은 가가 나보다 낫지. 왜? 얘는 판상절리인데. 압력에 의해서 만들었죠. 압력. 심성암. 위로 올라갑니다. 압력 감소. 그 압력에 의한 조건은 가가 나보다 낫지요. 답은 니은 하나입니다. 디귿보기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니? 틀리지 않도록 디귿보기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쭉 넘어가 13번 있어요. 13번. 30페이지 13번. 자, 갑니다. 한반도 지질명소와 강명소에서 발견된 화석입니다. 자, 이거 화석이야. 화석. 자, 표준화석입니다. 그죠? 표준화석. 자, 우선 얘들아 가는 태백 구문소에 있는 삼협충, 태백, 강원도 지역 삼협충은 뭐야? 고생되죠. 자, 다음. 선캄브리아. 이 소청도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 바로 광합성 세균에 의한 선캄브리아. 선캄브. 광합성 세균.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여수 공룡 발자국. 뭐야? 중생되지. 공룡, 공룡, 공룡. 그러면 암석 형성 시기는 바로 언제니? 나, 가, 답니다. 나가다. 맞니? 나가다, 나가다, 나가다. 제발 앞으로 좀 나가라, 제발. 어? 나가다,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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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석을 형성한 생물은, 그렇습니다. 나, 화석을 형성한 생물은 무엇입니까? 광합성 세균입니다. 광합성 세균에 의해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오존층 형성이 되면서 육상생물로 진화가 되었지요. 맞지? 가와 다, 화석을 형성한 생물은 육상에서, 육상에서. 자, 고생되는 삼엽충이야. 바다잖아. 얘는 공룡이니까 육상에서 맑고요. 답은 니은입니다. 2번. 정리돼? 오케이. 자, 이렇게 오늘 또 세 번째, 세 번째 전리를 위주로 아름다운 한반도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출제가 되며, 이 한문제로 인해서 등급이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게으르게, 게으른 생각으로, 아우, 나 암기 싫어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문제가, 참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한문제로 인해서 얘들아, 달라질 수 있잖아. 희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제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풍만이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의 댓글로 장풍이가 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응! 씹어먹기가 나올 때까지. 앙! 씹어먹기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네 번째 씹어먹기는 어떤 건지 조금 더 기대를 해주시고, 우리 풍만이들 꼭 복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치지 말고, 그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풍만이들, 힘내주시고요.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주